같은 그룹 차원우씨가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연기 활동을 미리 하신 선배 경기이기도 하잖아요. 혹시 산하씨 이렇게 수능작방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형이 좀 다른 조언을 해준거나 아니면 형한테 좀 물어봤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 네, 유진창입니다. 일단 운호영이 먼저 사극하게 찍었던 거나 저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사의 말투나 그런 것들을 형은 어떻게 연습했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거는 좀 상투 쓰이는 법을 쓰는 법을 좀 많이 트는 법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좀 상투를 쓸 때 인상을 찌푸려야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많이 받았었고 되게 그냥 열심히 잘하니까 열심히 촬영 잘하라고 좀 조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남들이 뭐래든 가면 됩니다. 나으리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직면이 보이지 않겠나?